밤송이가 익어서 뚝뚝 떨어지는 수확의 계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벌초를 6군데에 다 벌초 마쳤습니다. 벌써 6군데에 다 마치면서 추석 준비합니다. 벌써 추석 1년에 올해는 2번 벌초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 6군데에 다 벌초 마쳤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여기 지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람이 벌어서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영상 찍어놓으며 벌초를 다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 지붕도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로 다 깨끗하게 산소 벌초 마쳤습니다. 산소 옆에 우리 3단짜리 철주 쭉 산소 추위로다가 철주 꼭 심어놓은 것 하늘 좀 보세요. 너무너무 맑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벌초 끝마쳤습니다. 하고 영상 찍으면서 이제 날씨가 제보 가을은 완전 가을이랍니다. 와 여기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싹 벌초를 다 마쳤고요. 벌초하면서 풀깎기를 다 마쳤답니다. 이제 단풍이 제보 단풍이 단풍 세기로 벌겁게 물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쭉쭉쭉쭉 하면서 오늘의 하늘이랍니다. 엄청도 맑아요. 밤나무는 뚝뚝 떨어지고 오늘의 영상은 벌초했다고 보고 드린답니다. 하늘 보면서 짱 내려가는 길래 쭉쭉쭉쭉쭉 가면서 와 매미소리가 이제 제보 지나가는 여름 매미소리 합창소리가 대단합니다. 와 추석이 그러고 보니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음 주상님들께 여기 옆이로도 집 내려가면서 쫙쫙쫙쫙쫙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집에서 오늘 벌초 마쳤다고 영상 찍으며 요렇게 오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맑은 하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좋고 꽃들 온갖 꽃들이 이쪽에 종꽃 늦게 요렇게 피워놓으면 다시 도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 꽃이랍니다. 제가 이제 요런 꽃들을 심어놓을 때 시간차를 두고 심어놔요. 그러면은 점점점점 꽃들이 예쁘게 예쁘게 바오세미농원에는 예쁘게 예쁘게 그렇게 피어있답니다. 자 인증사 끝 하면서 오늘도 5분 영상으로 요렇게 바오세미농원에서 달리앗도 찍고 예쁜 달리앗 이쪽에 달리앗고 대륜이루 대륜이루 이렇게나 예쁘게나 피어있습니다. 요거에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가꾸고 구근 키워서 구근이루다가 가꾸는 달리앗꽃이랍니다. 디기탈리스 꽃도 예쁘지만 달리앗꽃도 예뻐요. 그래서 와 날씨는 엄청도 좋네요. 세미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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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세미농원에 세미가 기지개를 콕 키면서 세미야 여기 여기 언니오빠들한테 인사를 해주세요. 세미야 오늘로 4개월이 되었답니다. 세미야 여기 우리 세미 예쁘죠? 어 어 어 어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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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세미농원에는 세미가 있답니다. 세미 세미 세미야 여기 5분영상으로 오늘도 바오세미농원에서 집콕하며 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며 오늘을 즐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한 파우세미농원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무슨 꽃으로 마무리를 할 거냐 하면 노란 상사가 있고 또 빨간 상사꽃이 있습니다. 그거 빨간 상사꽃이 꽃피기 시작해가지고요. 그쪽으로 가면서 제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답해서 몇 분 영상이로 되느냐 하면 7분 영상이로 되겠습니다. 이쪽이로 와 종이꽃 엄청 예쁜데요. 와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나비가 달려 꽃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달달달 나비가 날개짓을 이렇게 예쁘게 날개짓 하면서 하고 날개짓 하면은 엄청 더 예뻐요. 아 초롱초롱초롱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와 놓는 파우세미농원의 작품들 와 이쪽에 다할리아 꽃은 이쪽에도 꿀벌이 앉았습니다. 와 꿀벌이 이렇게 다할리아 꽃에 폭 빠져 있습니다. 와 예쁘죠. 아 부추꽃에 제가 부추꽃에 나비 있는 거 포착을 하려고 그랬더니 나비가 부추꽃에서 싱 하고 날라갔습니다. 이거는 부추 정구지꽃이고요. 우리 집에 빨간 빨간 상사하 요거가 요색은 붉은색이랍니다. 보통 상사하 상사하 꽃이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붉은색도 있는데요. 이거는 붉은색이랍니다. 근데 색상이 엄청 예뻐요. 요런 거 뜰 있는 사람들 요런 거 상사하 구근사다가 심어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예쁘게 꽃구경을 할 수 있답니다. 7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더니 벌써 7분이 후딱하고 지나갔습니다. 와 지나가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영롱일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아하 와 루드베키아 꽃은 거짓말처럼 진짜로 예쁘네요. 그래서 8분 영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찍었답니다. 바우세미농언니랍니다. 요쪽으로 달리아 꽃이로 마무리할 거고요. 철컥! 엔진사 찍으면서 오늘은 벌초 한날 하고 영상으로 마무리 달리아 꽃 보면서 마무리 철컥! 오늘입니다. 8분 9초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뜨기 시작했습니다. 팡팡! 팡팡!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